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파이 가격 보시면은 10만 8천원으로 상당히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떨어졌던 추세 5만원의 추세에서 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제 영상 보면서 파이코인 가격이 지금 이렇구나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야만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은 이 파이코인은 여러분들 제가 만나 말씀드리지만 진짜 코인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24시간 거래량은 일시 100, 1000, 10만, 100만, 1000억, 10억, 100억, 341억입니다 341억이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런 부분들 이건 진짜 파이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후오비 거래량이 터진 거 보이시죠 거래량이 개터졌습니다 뭐 물론 이게 개터졌다고 해서 진짜 파이가 거래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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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관상용으로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여기 여기 지금 싼 곳 5,000원에서 사서 10만원에 팔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돼요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몇 번 말씀드려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오늘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이 루이비통 가방이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318에 거래됐어요 아예 보이는데 일단 가방 성차 너무 좋고요 친절하시고 파이팅까지 넘쳐서 즐겁게 거래했습니다 와우 그래서 보시면은 가방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박이죠 318에 루이비통 가방이 거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셋 만사용통 성원성취하세요 이런 글도 있는데 루이비통이 솔직히 명품이잖아요 좀 거래하기 어렵고 사기 어렵고 그런데 이 파이코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파이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례적으로 자동차도 거래됐고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그런 여러가지 그런 물품들 다 거래됐습니다 어 근데 지금 P2P 거래가 7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7 8 9월 초까지인가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었는데 어 한 10월부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떨어졌어요 어 이제 KRC 문제랑 어 여러가지 그런 크립토장에 대해서 그때 이제 급락 FTX가 파산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어 뭐랄까 여기는 정말 파이는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휴우비에서도 어 직원들에 대한 감원이나 여러가지 그런 안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이 파이코인이 상장시킨 것이 일단 회원수 확보랑 거래량 확보 여러분 보시면은 24시간 동안 거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억 34억인가 341억 정도가 일어났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어 자기네 거래소에서 좋은 효과니까 말이죠 자 다음은 전동 킥보드를 또 거래했다고 합니다 승용차 적재 사이즈라서 적당하고 픽하러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 라보로 픽했습니다 배터리 무려 3개 주시고 받자마자 고고싱 아 킥보드 와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거 사고 싶었는데 80파이로 샀습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그래픽카드 6호 피아르 님과 거래했다 GTX 1070 2개 추가 구매했습니다 200개 합은 220파이로 거래했고요 바로 입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볼 수가 있네요 자 다음은 공주 버터 오징어 핫하죠 여러분들 자 수제 버터구이 오징어 사장님 소문대로 너무 친절하시고 멀리서 왔다니까 서비스 오징어도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자 티몬들팩 8개 샀는데 서비스 주신거 보니까 한 박스도 클리어 이렇게 파이코인 이렇게 하면서 파이코인 다들 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맛있겠어요 저희 어머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6파이로 구매한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엄청 예전부터 거래하신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044파이에요 헛둔 님과 거래 감사합니다 갤럭시 버스2 포장도 꼼꼼해 주시고 케이스도 포함해 주셨는데 기스 하나 없고 제품이 중고라고 하셨는데 완전 새 제품입니다 그래서 55파이 정도에 지금 거래한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캠핑의자입니다 캠핑의자 지금 거래 완료인데 20파이에 지금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된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6만6천원짜리인데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캠핑을 준비하신 분들 꽤 있잖아요 좋은 거래였습니다 진짜 만났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한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새 그림 9074님과 아크릴화 거래 인증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국전 초대 작가이신 분과 거래에다 영광이었고 1시간 남짓에 타주신 커피와 함께 미술계 이모저분을 들으면서 화실 안에 크고 작은 그런 그림들 감상하면서 와와 연말 했습니다 피와 같은 작품을 제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구회 전시작품을 안고 돌아오면서 정말 귀중하겠다 라고 해서 이분 오 이분 또 고려하셨군요 호당 가격이 100만원 해가지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전상희 작가님 지금 추가 생태계 기여해서 상당합니다 이분 그래서 파사모 파이코인을 사랑하시는 모님들 그 분들 중에 한 명과 함께 이렇게 직접 거래를 하셨다고 해요 요런 거래 부분들 파이코인으로 결제 음 1파이당 5만원 100% 결제 조건이었고 호당값 100만원 기준으로 50% 5천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온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지금 우리 파이 생태계에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다 50파이 처음 예약할 때 보낸 50파이 그리고 오늘 보내드린 파이 찍지 못했네요 총 500파이 파이당 5만원 했구요 100% 파이였다 대박입니다 그러면은 5만원으로 총 500파이 좀 제가 파이 모자라서 43파이는 2차 마이그레이션 때 받기로 했다 어 아무튼 파이를 같이 쓴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다 라고 해서 좋은 말씀 해줬습니다 본인 KYC 안 돼서 집사람 것으로 작품 대금으로 파이받고 다른 분은 큰 작품 두 점 해서 부부관계 증명원과 화실 포함된 미술품 파이 거래 증명서 채팅방 모더를 통해서 소명하면 현금 거래 의심받지 않겠죠 라고 해서 이런 말씀도 해줬습니다 위 그림이 465만원 이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이야 이 그림이 465만원 축하드립니다 어 대박입니다 루이비통 가방 어 루이비통 가방이 또 거래됐어요 대박이죠 와 엄청납니다 어 만나서 밥암기 할 수 있는 편한 분위기라서 어 역시 우리 파이온이었다 해서 어 이런 거래를 또 하셨네요 어 맛있게 되었습니다 전송 완료해서 250 250에 이게 지금 2600개가 있으셨네요 와 언제부터 최고 최고로 하신거죠 대박입니다 총 251파이로 지금 거래하시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 그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구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드리구요 그리고 많은 분들 저한테 소식들 전달해 주시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좋은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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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